금수저 육회, 우여진은 가짜 금수저를 호수에 던져버리며 승천이 태형으로 돌아갈지 시험한다. 이승천을 화를 내며 다시 금수저가 되고픈 속마음을 내비친다. 여진 내 집에 온 주이와 태형 여진은 승천에게 황태형이 되어달라고 했고 너랑 결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고 말했다. 1억을 빌려준 대가로 여진 내 집에 일을 해주기로 한 승천이네 가족 태형과 주이가 보는 앞에서 승천이 부모님에게 면박을 준다. 황태형은 승천의 가족에게 연민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나주이의 집은 황연도의 계략에 휘말려 부도를 막게 됐고 나회장은 황연도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황연도 회장은 냉정히 거절하고 오히려 UBS 방송국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한다. 6년 전 황태형이 미국에서 저지른 총기 사건을 거론하는 나회장은 혼자 죽지 않겠다며 자리를 뜬다. 황연도 회장은 UBS 방송국 인수를 지시한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나회장은 주이에게 황태형과 파혼했다고 말한다. 승천의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당한 아빠는 괴로워 술을 마시며 부부싸움을 한다. 승천은 다시 금수저가 되려고 금수저를 찾으려 여진이 방을 뒤진다. 이때 여진이 들어와 승천에게 금수저를 줄 테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말한다. 너랑은 절대 결혼 안 한다며 금수저를 내놓으라 말하는 승천은 다투다 침대로 둘이 넘어진다. 꽃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여진의 아버지가 달려온다. 여진은 옷을 갈아입는다며 아버지를 내보내고 승천을 위기를 넘긴다. 금수저를 받으려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여진. 유비에스 방송국 보도 뉴스를 본 승천은 주이에게 연락해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 두 사람은 모든 걱정을 잊고 다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주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성당에 승천과 주이가 앉는다. 승천이 내를 찾아온 여진이 아빠는 당장 빌려준 돈 1억을 갚으라고 소리친다. 승천이 황태용이 되게 하기 위한 여진의 계략이었다. 여진은 자기 아빠가 도둑으로 몰아죽게 한 나영과 바뀐 것이었다. 승천과 같은 처지인 여진은 금수저를 찾고 안심한다. 그리고 금수저를 금고에 넣는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빼서 이제 보태겠다는 승천이 엄마. 누나가 받은 신용대출 300만 원과 승천이 모은 2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 황연도가 나주이와 파혼했다고 말하자 태용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분노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영신과 그의 동생 황연도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심산이다. 태용은 주의를 그리다 얼굴을 지운다. 여진이 아빠는 승천이 엄마에게 흑심을 품고 바닷가로 향한다. 빌린 돈 갚을 시간을 더 달라는 승천이 엄마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유혹을 한다.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승천이 엄마. 진여사는 고백하는 우사장을 밀치며 버스를 탄다. 진석이를 찾은 승천은 가난한 게 겁이 난다고 말한다. 진여사의 집까지 따라온 우사장 둘의 대화를 듣고 승천은 달려가려 하지만 여진이 말린다. 여진은 니네 엄마를 생각하라며 모른 척하라 말한다. 승천이 앞에 궁수저를 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며 할머니가 나타난다. 태용은 6년 전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총기 사건을 검색한다. 그때 일이 조금씩 기억이 난다며 알고 싶다고 하자 비서는 회장님이 기사를 다 지웠을 거라 말한다. 총기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며 영신이라 말한다. 태용이 영신의 방에서 그 기사를 찾고 있을 때 영신이 나타난다. 비서가 태용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자 수상함을 느낀 영신은 방으로 들어간다. 영신에게 전화가 와서 위기를 넘긴 태용은 기사를 본다. 빚을 갚기 위해 주식에 투자한 승천은 큰 손해를 본다. 집도 이사 가는 상황, 이제 승천은 금수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수저를 달라고 찾아온 승천에게 오여진은 갖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라고 말한다. 나주이는 주식을 오빠에 넘겼지만 오빠는 영신의 동생에게 주식을 헐값에 양도한다. 오빠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가 주이에게 화를 내자 주인은 아빠가 구속될까봐 그랬다며 뛰쳐나간다. 6년 전 총기 사건을 알기 위해 나회장을 찾은 황태용. 나회장은 황태용이 총을 써 학생이 죽었고 그 기사를 자기가 덮어줬다고 말한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태용은 뛰쳐나간다. 텅빈 성당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기도를 하며 각자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승천은 나도 네가 있어서 겁 안나라며 함께 극복하자고 말한다. 승천은 내가 달라져도 날 알아봐달라며 주이에게 키스를 한다. 이번엔 나주이가 키스를 한다. 다시 황태용이 되기로 결심한 승천은 금수저를 뱀다. 집에 돌아온 주이는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놀란다. 집에 돌아온 태용은 아버지에게 나회장이 죽는 악몽을 껐다고 말한다. 황현노는 나회장이 진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피 묻은 손을 보고 자신이 죽였단 걸 알아챈 태용에게 황현노가 뒷처리하겠다고 한다. 나회장 집에 가서 확인한 태용은 죽으로 도로로 뛰어든다. 이때의 여진이 나타나 태용을 구해주며 말린다. 내가 죽게 놔둘 것 같다라고 여진이 말한다. 금수저를 들고 달려들어와 바쁜 보미를 비우자 승천은 다시 황태용이 된다. 다시 금수저의 삶을 살게 된 승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